상장 은상 20번 이다인 상기인은 제6회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싹청소년연기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상장 수여합니다. 2020년 7월 25일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학장 대동 축하드립니다. 선생님! 저 어제 극단이 왔었어요! 진짜 제대로 된 부르륵! 극단이 연극을 봤다고요. 선생님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. 어쨌든 어제 표를 사러 왔는데 이 셰익스피어길래 난 분명히 되게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었다고요. 군대 말이에요. 지루하게 해놓고는 되게 잘 있더라고요. 진짜로 이 사람을 이렇게 말아들이는 게 되게 무서워했어요. 저 이 연극에 대해서 레프트를 쓸 거예요. 꺼져라! 꺼져버려라! 가물거리는 촛불! 산다는 것은 건보이는 그림자일 뿐요. 짠게 주어진 시간동안 무대 위에서 찰랑채 떠들다가 퇴행하며 두 번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굴사란 배우 같은... 아! 선생님! 왜 놀리세요? 책 보고 외웠단 말이에요. 맥베스 부인? 아쉬워죠. 아 그리고 그 맥베스는... 비극이죠? 아 저거예요! 역시 역시! 아... 뭐... 아는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실 뿐이에요. 아악! 가야겠어요! 손님 머리 위에 가마앨물 얹혀두고 그냥 나왔거든요. 빨리 안가면 비극이 또 하나 생길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? 이번에 회상을 받게 된 이다이이라고 합니다. 어...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부터가 아주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열정까지 보고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. 어... 그리고 오늘 뵌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마음 꼭 마음속에서 잊지 마시고 꼭 먼 훗날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... 서울종합예술시험 학교 화이팅!